안녕하세요 슈콩 유구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재밌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스케일이 5개의 블록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첫번째는 5번 3번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다이어트 스케일 3번과 1번에 이렇게 있을 때, G 포지션 다이어트 스케일 6번과 4번 1번에 으뜸음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4번과 2번에 으뜸음이 있을 때, 2번과 5번에 으뜸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를 알고 있으시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 좀 있죠 보통 블럭과 블럭과 연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타를 좀 오래 치다 보면은 어떤 블럭과 블럭 간에 이동할 때 그 요령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생기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어떤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재즈를 할 때 많이 사람들이 접하는 방식이긴 한데 블럭을 5개가 아니라 7개로 확장해서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이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되는데 솔, 라, 시 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을 시하고 미하고 라 를 여기서 시, 미, 라 로 대신 잡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 블럭에서 A 포지션에서 했던 솔로가 G 포지션과 함께 겹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스케일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하고 이거를 따로 알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블럭을 아예 7개로 암기를 해버리면 블럭과 블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재즈 같은 강의를 듣다 보면 코드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솔, 시, 레, 파, 솔, 시, 레, 패, 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벌리는 장삼도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벌리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해야만 하게 돼요 코드톤이라는 것을 하려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솔, 시, 레, 파, 솔, 시, 레 같은 것을 솔, 시, 레, 파, 솔, 시, 레 이렇게 옆과 옆을 연결해서 넓게 벌리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야 다양하게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즈 같은 걸 배울 때 이런 7개의 블럭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보통 5개의 블럭으로 익히는 것이 좀 더 확장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분석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진 않고요 5개의 블럭이 결국은 수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에디트 시켜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혼자 독학할 때는 그냥 외웠거든요 근데 강의를 교수님들께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만 익혀지는 게 아니라 5개의 블럭을 정확히 알면 그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들을 보시면 5개 스케일 강의조차도 어려운데 또는 펜타토니 스케일도 어려운데 7개의 강의를 익힌다, 스케일을 익힌다 굉장히 부담되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5개 스케일을 독학으로 이렇게 간신히 익힌 분이라면 블럭을 7개를 확장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잘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블럭과 블럭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또 7개 블럭을 얘기할 때 7개 스케일을 얘기할 때 코드 스케일, 또 모드 이래가지고 C, 이온이안, D, 도리안, E, 프리지안 파 부터 시작하면 F, 리디안 소 부터 시작하면 G, 믹스 리디안 A는 A, 에올리안, B, 루크리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그거는 어떤 특정한 스케일의 특징을 얘기할 때 그런 건데 지금 이거는 간단해요 그것보다는 그냥 파 부터 시작하거나 솔부터 시작하거나 라, 또는 시, 도, 레, 미부터 시작하는 7개의 스케일 블럭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파 부터 시작하는 거는 여기 12번째, 13번째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솔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면 5번과 3번에 이렇게 있어요 5번과 3번의 음을 먼저 보고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일이나 애드립을 연주할 때 우리는 도와 도를 보지 오도블록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주하진 않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으뜸음을 먼저 보고 얘의 속해 있는 3프렛의 6번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C 으뜸음이 되면은 바로 위에는 이제 5도, 완전 5도의 음이 되거든요 바로 밑에는 4도가 되고요 그래서 오도블록이라고 명칭을 짓는 게 더 적합한 것일 수 있어요 G 믹슬리디안이 아니라 오도블록 자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도블록을 하면 다섯 간을 벌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간을 벌리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A 포지션이 변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A 포지션을 알고 있으면 이 오도블록은 쉽게 익혀지게 됩니다 자 규칙은 이 으뜸음이 속해 있는 곳에 그 부분부터 3프렛부터 또 시작하는 여기부터 집게 손가락으로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인덱스 핑거로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3프렛보다 직전을 누르지 않는 거죠 안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B, E, A를 누르지 않고 B, E, A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손을 많이 벌리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검지, 중지, 새끼지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간단한 게요 벌리는 걸 세 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5번, 4번, 3번에 서 있는 C, M, E, A를 그 직전에 해결해 줘야 되다 보니까 6번 줄에서 C, M, E, A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얘랑 똑같은 음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R를 미리 해결했기 때문에 C하고 도는 그냥 A블럭에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근데 옆으로 다시 1, 3, 4 즉 레, 미, 파도 그대로 써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3프렛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쵸 3프렛을 넘어가지 3프렛 직전을 누르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를 누릅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C도가 아니라 1번, 2번 손가락 검지, 중지가 아니라 검지, 약지 1번, 3번 손가락을 하면 그 다음으로 손을 벌리기 편하겠죠 1, 3, 4 6번 쪽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포지션을 정확히 알면 이 5도 블럭 근음의 바로 위 5도부터 시작하니까요 5도 블럭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일반적인 A 포지션으로 가되 필요하면 다시 5도 블럭을 갈 수도 있고요 다시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블럭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개 블럭을 배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필수 재즈뿐만 아니라 일반적 연주할 때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 학생들에게는 제가 반드시 가르치는 스케일 종류이긴 합니다 자, 5도 블럭은 A 블럭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A124 A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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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집게 손가락으로 끝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노래를 한번 플레이를 시키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C 메이저 키인데 75bpm 노래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더블럭을 하다가 원래 A 포지션을 가면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럭을 두 개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가 그 G 블럭이죠 그 옆에는 막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데 아 끝까지 보시는 분이 아마 10명 중에 1, 2명, 3명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왕 보시지 않겠으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의외로 유튜브에서 7개 강의를 이렇게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강의하는 강의가 또 쉽게 강의하는 그런 영상들이 은근히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램은 지금 제가 남기는 이 영상이 7개의 블럭을 여러분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통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G 포지션이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다섯 블럭을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닌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일단은 3번, 1번에 또는 6번에 으뜸음이 있어요 그럴 땐 G 포지션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1, 3, 4 이렇게 가는 걸 거예요 펜타는 이렇게 펜타토닉은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얘는 5프렛부터 시작하는데 3번 줄에서 4프렛을 누르죠 얘만 해결해 주면 돼요 3번 줄에서 옆으로 가니까 그 바로 위에 4번 줄에서 벌려주는 걸로 해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음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 G 포지션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펜타토닉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부터 시작하는 6도 블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6도 블록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장점이 뭐냐 여기서 5도 블록을 했다가 살짝 미끄러지면 바로 스케일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다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꼭 익혔으면 좋겠고요 자 A 포지션 5도 블록 G 포지션 6도 블록을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7도 블록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E 포지션이거든요 왜 E 포지션이냐 6번과 4번의 으뜸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고 E 코드 쉐이프를 닮았잖아요 E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직전부터 1,2,4 1,2,4 1,2,4 1,3,4 1,3,4 2,4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얘는 E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B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7도 블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5도 블록과 6도 블록과 7도 블록까지 E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7도 블록은 자동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7도 블록 말고 여기 7도 바로 옆에 8도 즉 1도 블록이 될 수 있겠죠 1도 블록이라는 걸 새로 익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해 볼까요 1,2,4 1,2,4 1,2,4 1,3,4 1,3,4 8프렛부터 시작하면 7프렛을 누르는 것을 즉 어디요? 5번, 4번, 3번 또는 1번에서 누르는 것을 각각 6번, 5번, 4번 그 다음에 2번에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결해 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많이 벌려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번 줄 5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3번 줄을 많이 벌려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3번이 아니라 6번, 5번, 4번만 벌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잡을 걸 12번째 6번, 5번, 4번에서 대신 잡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미 팔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는 솔을 그냥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 포지션에서 있을 때 여기를 눌렀었기 때문에 8프렛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 놈을 그 솔이라는 음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게 되죠 그래서 1, 3, 5 그러니까 벌리고 벌리고 1, 2, 4까지 해서 한 다음에 1, 2만 누르고 1, 3, 5 1, 3, 5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보다는 1, 3으로 하면 좋겠죠? 그럼 옆으로 이렇게 찍기 편하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1, 3, 5 1, 3, 5 1, 2, 4 1, 3 1, 3 1, 3, 5 1, 3, 5 그러면 이렇게 여기 여기 해주면 1도 블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7도 블럭이 즉 이 포지션이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특징이 어때요? 이거랑 모양이 똑같아요 그쵸? 1, 2, 4, 1, 2, 3, 4 얘도 똑같다 얘도 똑같다는 거죠 1, 4, 5 1, 4, 5 벌리고 편의상 1, 4, 5 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해주고 1, 2, 4, 1, 2, 4 똑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2, 4 그렇죠? 7도 블럭에서도 2, 4 이렇게 들잖아요 똑같이 2, 4 하고 벌리고 똑같아지겠죠? 다시 한번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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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이렇게 좀 쉽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7도 블럭을 치고 1도 블럭을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또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쉽게 설명하는 방식은 1, 4, 5, 1, 4, 1, 2, 4, 1, 2, 4 이게 쉬운 방식이고 정석은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 포지션 해볼게요 자 4번 2번에 이렇게 으뜸 있을 때 얘는 이렇게 D 쉐이프 블럭이 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 3, 4 1, 4 1, 2, 4 1, 2, 4 1, 2, 4 1, 3, 4 1, 3, 4, 3,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B와 E를 여기에서 대신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번, 4번에서 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얘랑 얘를 여기서 대신 잡으면 하고 벌리고 벌리고 1, 3 1,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번과 4번만 벌려주면 되고 나머지는 D 포지션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2도 블럭이 되겠죠? 자 맨 마지막 여기 3도 블럭을 해볼 건데요 3도 블럭이 곧 C 포지션이죠 사실은 C 포지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1, 2, 2, 4 1, 3, 4 1, 3, 4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미 알고 계시고 얘는 얘랑 사실은 똑같죠? 이거를 여기를 옮겨서 열두 번째에서 표현을 한 거죠 자 얘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C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3도 블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5도, 6도, 7도, 1도, 2도, 3도까지 하게 된 거죠 4도 블럭만 하시면 돼요 얘는 좀 공교로운 게 좀 어려운 게 열두 번째를 다 한 번씩 누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4도로 만들어줄 때는 6번, 5번, 4번, 3번, 2번을 전부 다 벌려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이게 할만해요 왜냐면 6번 주만 벌려주고 5번부터 3번 주까지는 A 블럭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가야되지만 이걸 안 가고 여기까지만 1, 2, 4, 1, 2, 4, 1, 3 해주면 A 블럭과 겹치죠? 즉 4도 블럭은 A 블럭과 3번 주까지 비스물하게 가고 그 다음에 벌리는 걸 두 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자 75ptm 다다다다 로 갈게요 시작 A 포지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도 블럭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 포지션은 이렇게 자 6도 블럭은 비스물에 한대요 4번 줄만 벌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도 블럭 갑니다 E 포지션이죠 자 E 포지션 자 7도 끝났으면 여러분은 이제는 1도 블럭을 할 수 있겠죠 옆으로 싹 가서 1,4 한번 똑같이 해주고 1,2,4 더 해주고 쉬운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정석으로 한번 더 보여줄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벌리는 거 두 번 하시고 1,2,4 똑같이 하고 1,3 해주고 벌리는 거 두 번 이게 정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D 포지션 자 이렇게 이게 D 포지션이에요 자 D 다음에는 2도 블럭을 해주셔야 돼요 2도 블럭은 5번, 4번만 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E 포지션 즉 3도 블럭이 되겠죠 이렇게 자 3도 블럭이 끝났으면 4도 블럭을 해줘야 되는데 6번만 벌리고 A 포지션과 B 스물이하게 하고 2번, 1번은 벌려줄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만약에 좀 더 옆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가죠 2도 블럭 D 포지션 그 다음에 1도 블럭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7도 블럭 가면은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6도 블럭 그 다음에 D G 포지션 할 수도 있고요 5도 블럭 그 다음에 5도 블럭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시 또 G A 포지션 가고 자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약간 뭐랄까요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막상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보다 이제 이해를 하면 쉬워요 단순하게 암기하려면 기타가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기타가 좀 제 경험상은 좀 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타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기타의 구조나 스케일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도 뭔가 좀 힘들다 중요한 걸 알겠는데 많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수업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제가 한 3년간 내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시고 실력이 향상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다면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되게 중요한 것 옆으로 되게 편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개 블록뿐만 아니라 7개 블록조차도 여러분이 섭렵하시면 굉장히 큰 어드벤테이지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또 조만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